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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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이씨! 아아! 아아! 안녕하세요! 아니,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저 선생님 뒷모습만 보고 딱 알아봤어요 아, 정말 저 선생님 보고 너무 놀래고 저 너무 감명받았어요 뭐 저를 보고 놀라시고 감명받으세요? 아휴, 그게 이게 우연히 겹치면 운명이고 필연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하고 저 우리 둘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예?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저 따라 다니시는 건가요? 노! 저희 집 바로 여기에요! 정말 우연이에요!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죠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집 같이 가세요 저희 집 바로 요 앞에 아이씨,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! 선생님, 저번에 저 구해주시고 커피도 사주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면 될까요? 괜찮습니다, 저 커피 금방 마셨습니다 선생님, 그런지 괜찮으세요? 선생님 저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아 아, 잠깐만 아 아 아 아 선생님 저 여기 어디 약국까지만 좀 도와주실래요? 아 예 가세요 선생님 손, 손 좀 잡으세요 아 아 아